파슈파티나트 사원에 왔는데 여기 이제 힌두 사원이구요 여기서 이제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인간의 탄생과 죽음까지 다 하는 곳입니다 파슈파티나트 사원에 이제 장례식 화장하는 거 보러 왔는데 마침 오늘 돌아가신 분 장례를 하고 있어요 좀 숙연해지네요 이 상류 쪽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하루 쪽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한다고 했는데 we can consider this river as a holy river holy river and this water is given to the God this water yeah and it is going to meet the another big river in India that is Ganga in a Hindu religion this is according to the Hindu in a Hindu religion this you can see this body is cremated by fire wood 인도라구? 돈이 없다 야 인도사원? 원숭이 사원 인데요 말 그대로 원숭이가 엄청 많아요 오 싸나워요 원숭이들이 엄청 싸나워요 사원 인도사원 사원 인도사원 점심 먹으러 칼국수 먹으러 작은 별식당 왔는데요 지금 감자, 물소, 건조, 야채랑 볶은거, 그 다음에 칼국수가 나올건데 한 접시에 천억밖에 안해요. 로컬 식당이 엄청 쌉니다 옆목에 동전 던지는거, 세계 어디나 있는거 하고 있습니다 개판입니다 개판 탑에 똥인데, 똥탑인가? 그럼 이렇게 되면? 탑에 똥탑인가? 탑에 똥탑인가? 탑에 똥탑인가? 네, 좋은 하루가 있선나요 탑에 똥탑, 굳이 아래, 남편을 주문했는데 탑에 똥탑, 롤캐어 이렇게 걸어가면 고기 온다고 믿음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아... 저녁 먹으러 짱깨집에 왔습니다. 뭐인지 모르니까... 저녁 먹으러 짱깨집 왔습니다. 아... 뚜껑 맥주를 시작으로 이제 먹방 쇼 시작. 시킨 요리 종류만 9가지. 그죠? 첫 번째 요리. 이게 돼지... 치킨? 돼지갈비. 맛있어 맛있어. 돼지갈비. 일단은 이거 알아놔야 돼. 돼지갈비. 양고기 됩니다. 양고기. 냄새 안나네요. 이거 이게... 닭고기? 프라이드? 그냥 투명해야되거든. 이건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음... 치킨 이거 맛있어요. 이거 뭐지? 양이 꽤 많아요. 5,800원? 양이 꽤 많아. 아... 2.800원? 이거는... 이건 뭐죠? 소고기 심줄이에요. 맛있어. 소고기 심줄? 응. 색감 좋아. 음... 쫀득쫀득. 맛있네요. 누리만 먹어도 배 터지겠는데요? 야... 찌감은 최고야. 이거는... 닭뚱찜. 닭자랑 같이. 음... 닭뚱찜도 뭐... 어... 나도 여기 맛있다. 음... 자... 이건 닭볶음탕. 음... 음... 누가 안 줄여서 끓여요. 이거 먹으면 안 줄여요. 아... 만두. 감자도 같이. 이거 좋아. 이게 또 맛있어. 이게 하늘빈이 무슨 거 아니야? 만두입니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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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볶음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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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국수. 이게... 아... 국수. 숫자가 여러 개 오니까. 아... 아... 요거 맛있고. 요거 맛있고. 요거 맛있고. 요거 맛있고. 닭뚱찜도 맛있고. 닭뚱찜도 맛있고. 이거는... 아... 모기버거. 이거는... 그럼 뭐 할지 몰라요? 음... 브라이드. 아... 더 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음... 아니 혹시 부족하면. 근데 안 부족할 거였어요.